달랑달랑. 부채드사 해외선물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0월 10일입니다.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좀 올랐죠. 다우지수가 1.03%, 나스닥이 0.6%, S&P가 0.7%, 골고루 1% 가까이 올랐다. 상승의 원인은 일단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새벽 3시입니다. FMC 회의록 발표가 있었는데 금리나 0.5% 하자,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게 있었는데 일단 시장은 호재로 좀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기름값이 어제도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일어났고 안전자산들은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S&P 500 지수 먼저 살펴보면 1봉이 아주 길게 양봉으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. 상승의 원인 자체가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일 가격을 오늘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일 가격이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. 오일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S&P, 나스닥, 다우 지수 양봉이 그냥 길게 쭉 올라왔고 러셀 지수는 별로 올라가진 않았고 좀 빠졌습니다. 양봉이 서긴 했는데 지금 흐름은 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독일 지수 올랐고 일본 정시도 올랐습니다. 홍콩 항생 지수 오늘은 반등했고요. 차이나 에어공도 반등했고 골드 보면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대신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버도 어제 조금 빠졌고 이제 하락을 약간 멈추는 듯한 분위기인데 여기가 골드가 길게 밀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이따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몇 시냐? 네 얼마 안 남았네요. 자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 보니까 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골드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 같다. 일단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빠집니다. 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 올라가고 실버 마찬가지입니다. 자 그리고 구리도 한번 보면 구리도 예전이 골드하고 같은 금속류라서 그런지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추가부양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. 이런 평가 때문에 며칠 전, 이틀 전부터 좀 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자 오일 보면 어제 오일 그 뭐냐 예 재고량 발표 있었어요. 근데 그 원유 재고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예상치가 200만 배럴인데 580만 배럴로 재고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근데 발표 당시에 그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발표 당시에 어떻게 됐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오일 가격이 쭉 올랐어요. 자 재고가 많이 늘었는데 왜 그래요? 자 뭘 보라고 그랬어요? 가솔린 재고를 봐야 됩니다. 가솔린 재고 쭉 올려보면 예 가솔린 재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. 원유 재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제유인 가솔린을 봐야 됩니다. 가솔린 재고가 많이 떨어지면 원유가 또 많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원유가 많이 재고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곧 소진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올랐습니다.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어젯밤부터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핵심은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물가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여기에 조금 달려있다.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금리 났기 때문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자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, 일본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가 지금 강세 기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파운드도 빠졌고 호주, 캐나다 쭉쭉 빠지고 있어요. 자 뉴질랜드, 그리고 엔하 계속 다 통화들 대처로 다 빠지고 있고 원인은 뭐냐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금리에 대한 전망은 30년물 채권이 계속 빠진 것처럼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.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10년물 채권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5년물 빠지고 있고요. 2년물 빠지고 있어요. 자 미국 달러 강세의 원인은 시장금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주가는 올랐지만 사실 금리하고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였다.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. 왜?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어.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이 뭐냐? 야 경기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. 이게 관심이 대상이고 금리 인하는 별로 관심권에 두고 있지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의 키포인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달려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.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수익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. 부채의 덜사였습니다. 부채의 덜사였습니다.